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심각한 주제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되게 이슈이긴 이슈인 모양이에요 네 이슈입니다 아니 뭐 본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설명충인데 내가 설명해야 되나? 아니 이사회 복무가 그동안 회사에만 있었는데 주주한테도 해야 된다 주주도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얼핏 보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회사가 주주 건데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회사를 위하니까 주주들은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종종 있고 그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러면 회사도 위하고 주주도 위해라 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헷갈리기도 하고 아무 결정을 못 내리게 될 수도 있어 또 아니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또 우리는 어려운 얘기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이게 생기면 좋은 점은 뭔지 또 걱정해야 될 점은 뭔지 등등등등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진짜 전문가 한 분을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전문가 분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동안 이 이슈를 잘 못 했던 거고요 오늘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천준범 변호사님 YG 포레스트라는 경영자문회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일 수도 하여튼 뭐 자격증이 많더라고 뭐 보니까 미국 변호사는 아니에요? 자격증 대학 졸업장 학위 것도 진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네 더 이상 없어도 될 만한 분인데 다 갖고 있어 박사 이것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천변호사님 모시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는 아니고 아닙니다 한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는 책도 쓰셔서 옆에 슬금원이 보여주시고 계신데 저 밑에 슈카 강력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저걸 그렇게 강력하게 썼냐 슈카는 티나대 슈카 잘 있어요? 아 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슈카님이랑 특수관계인 천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배워 볼 건데 우리가 뭐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사들이 회사에만 복무하지 말고 주주한테도 같이 복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회사와 주주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어떤 거라서 우리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 잘했죠 질문? 안 그래도 오늘 참 좋은 것이 제가 지난 지금 오늘 4시부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 세미나를 지금 막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FC에서 하다 왔는데 좀 더 배운 상태에서 와서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충실 의무라는 지금 이 주제인데 사실 오해를 몇 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어떤 상황에서는 주주들에게만 특별히 또 이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일단 오해 세 개만 좀 풀고 그 다음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주의 충실 의무라는 게 마치 어떤 분은 주주 한 명 한 명의 말에 다 따라야 된다 어떤 주주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도 따라야 되고 어떤 주주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의문이 주주 충실 의무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 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런 의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 네 이게 아니고 주주를 전체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라 이겁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아까 방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 주주는 좋고 저 주주는 나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충실 의무는 딱 그럴 때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을 생각하시면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주가는 각각이 오르고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주만 좋을 리가 없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간혹 어떤 경우냐 일단은 오해를 풀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박진감 넘친다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박진감 넘친다고 하는지 일단 오해 오해 2번 조금 뒤로 밀어보고 주주의 충실 의무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의 모든 결정에 적용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네 모든 결정은 회사에서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런 대표님이 결정하는 그런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겁니다 충실 의무는 저는 사실 이 이해 충돌이란 이해 상충 이해 충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해가 충돌한다 주주 사이에 왜 이해가 충돌할까 같은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상충 충돌 이렇게 좀 어려운 한자어를 쓰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누구는 이익 누구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같은 주주이면서 같은 주주인데 주주 A는 이익 주주 B는 손해 대주주는 좋고 소액주주는 나쁘고 대주주가 됐던 소액주주가 됐던 어떤 주주는 이익 아니면 또는 더 이익 얘는 조금 이익 이런 것들도 상충이죠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 일단은 그래서 평소에 적용되는 의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충실 의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선관주의 의무라는 건 뭡니까? 선관주의 의무는 좀 쉽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이 선관주의 의무를 설명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이제 친구가 집에서 고양이를 하나 키우신다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친구가 일주일 동안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양이 이름은 뭐 뭐라고 이름을 할까요? 나비 나비 그러면 친구네 강아지 이름은? 뽀비 뽀비 그럼 나비를 잘해 주실 거예요? 뽀비를 잘해 주실 거예요? 나비가 내 거니까 나비를 잘해 줘야죠 아 그런가요? 맡겼는데 친구가 맡겼는데 일주일 동안 친구가 되게 친해요? 친한 친구죠 언제든지 돈 빌려달라면 돈도 빌려주고 그런 친구 그러면 뽀비한테도 잘해 줘야죠 아 왜 이게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질문을 던지는데 네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네요 저희가 솔직한 겁니다 아니 나비는 평생 볼 내 고양이고 아니요 그 전에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우리 나비를 잘해 줘야지 라고 잘 안 나오거든요 다 친구가 맡긴 뽀비를 더 신경 쓴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호래호시 실제로는 뽀비한테 다 먹을 거 줄 거면서 아 나비한테 줄 거면서 야 요거 요때 뽀비라고 말하면 좀 내가 좀 이기적인 거 맞지? 그러니까 다들 뽀비라고 이야기하는 아 그런 거예요 뽀비는요 티 안 날 만큼만 잘해 준다 진짜 그게 문제야 자 법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은 선관주의 의무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 뽀비를 더 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았을 때 맡았을 때 더 잘해 주라 맡은 거에 대해서는 요거에 선관주의 의무에 대칭되는 의무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 것처럼 하지 말고 내 거보다 더 신경 쓰라는 게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누가 너한테 일이나 돈을 맡겼을 때는 네 거 네 방처럼 어지러워지 말고 잘 정리하고 해라 이게 선관주의 의무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남의 걸 맡았을 때는 좀 더 신경 써라 이게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회사의 이사는 그 회사가 네 이사 거는 아니고 주주들 거지만 너한테 맡기고 월급 주니 진짜 네 회사보다 더 잘해야 돼 그렇죠 자기 집처럼 하지 마라 더 잘해라 이게 선관주의 의문데 그래서 평소에는 다 이 선관주의 의무만 생각하면 돼요 맡았으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해충돌일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충돌일 때는 회사가 빠져나가요 회사의 일이 아니고 주주들 사이에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해지거나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주주만 좋고 나쁘게 되거든요 어느 경우냐면 예를 들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계열사 간의 거래 합병 이제 분할 자사처분 이런 것들을 주로 뭐 내부 거래나 자본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합병을 예로 드는 게 되게 쉬운데 합병 네 합병을 할 때 A회사하고 B회사가 합병을 해요 네 근데 B회사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주는 A주주이기도 하고 B주주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A합병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렇죠 E주주는 좋죠 네 그게 이해 충돌입니다 네 그래서 합병일 때는 같은 회사에 있는 주주라도 다른 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주가 있으면 이해가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합병 분할 또 계열 회사 간 거래하는 건 계열 회사 안에서 거래를 하면 그 계열 회사를 모두가 지배하고 있는 소위 동일인이라고 하는 지배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네 그런데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A, B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합병을 하면 내가 하나의 주주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들은 다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데 네 이 회사도 주식이 있고 이 회사도 주식이 있으면 네 내가 여기만 위에서 이 가치가 높아져야 돼 라고 할 이해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저쪽이 좋아지는 게 나한테도 유리한데 그렇죠 만약에 B 회사의 주주 갑을 있는데 을은 A 회사의 주식이 없어요 음 근데 갑은 A 회사 주식이 많아요 네 그럼 A는 뭐라고 할까요 A가 더 합병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도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쓰는 볼펜을 회사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문방구에서 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계열 회사 간 거래에서의 문제입니다 너는 다른 회사도 갖고 있으니 네 그럴 때는 아니 그러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지배 주주나 또는 일부 주주는 배당 말고 다른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볼펜 파니까 네 볼펜 이익이 남은 거를 똑같이 배당 주는 거는 주주평등이니까 똑같지만 일값 몰아주기네 맞습니다 지금 계열 회사 간 거래에 나온 것도 대표적으로 일값 몰아주기 이런 거니까 자 그럼 회사가 쓰는 볼펜을 어디서 살 거냐는 이슈로 좁히면 회장님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장님이 별도로 운영하는 문방구에서 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장님은 더 좋고 다른 주주들은 안 좋지 않냐 인건데 그 볼펜이 가성비가 거기서 사는 게 전국에서 제일 좋아요 만약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회장님 문방구가 아니었더라도 거기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선관주의 의무를 해라라고 할 때는 그 문방구에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회장님 문방구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인 경우에는 미국은 주주 충실 의무가 일반적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 그걸 하고 싶은 이사가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entire fairness라고 해서 완전한 공정성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어떤 거래 협상을 독립적으로 했고 또 실체적으로도 이 가격이 정말 좋고 가성비가 좋다는 거를 이 이사가 증명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가는 쪽으로 웬만하면 안 하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볼펜 살 때는 굉장히 증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볼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증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필 왜 그 볼펜을 샀어야 하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연필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연필은 처음만 보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회장님 거기서 살려고 굳이 이 볼펜을 들고 온 거 아니니 네 그래서 그 증명 책임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알겠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통과되면 볼펜도 제대로 못 사요 볼펜 딴 데 사면 되니까 되는데 그렇지 회장님 거 굳이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이 볼펜이고 저거 제일 싸는데 괜히 비싼 볼펜 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 문제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흘러온 사실은 흐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해 충돌인 경우에만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 이제 사전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제 오리온의 레고캠 바이오가 과연 충실 의무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해 충돌 거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리온의 주주 중에 일부가 레고캠 바이오의 주주예요 네 그러면 이해 충돌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계열해서 밖에 있는 다른 회사를 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해 충돌이 없죠 음 만약에 인수연회사가 망하면 오리온 주주를 똑같이 다 망하는 거고 인수연회사 잘되면 오리온 주주는 다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리온 주주 중에 레고캠 바이오의 주주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일부 굉장히 소액 주주인 경우에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근데 지배 주주가 레고캠 바이오의 만약에 주주거나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충실 의무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지배 주주일 경우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결정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 말고 이 경우는 오히려 이해상청의 문제가 하여튼 더 없어 보이는 사례인데 네 한참 이슈가 됐던 LG화학에서 LG엔솔 분할 네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그거는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이 누구와 누구의 이해 충돌이 있나요? 대주주와 이제 그 LG화학 관점에서의 대주주였던 그 주엘지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나머지 주주 사이에 있었죠 어떤 이해 충돌이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장표 지금 뒤에 50장짜리 있는데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면 지배 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일반 주주는 자신이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LG화학 안에 들어있던 LG 배터리 전지사업부의 가치를 자기가 온전히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적분할을 하면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재상장이 예견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재상장을 하면 재상장한 그 최사 주식을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만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똑같이 주는 것은 인적분할입니다 그 주식을 똑같이 주는 게 인적분할이고 그거를 물적분할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예 못 가지게 돼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래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똑같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인적분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가끔은 물론 LG 요즘은 물적분할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만 예전의 경우에 사업부를 떼어내서 상장했더니 두 개 두 개 합친 가치가 더 높아졌네 그래서 예전엔 그것도 좋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202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변호사로 M&A를 많이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적분할은 사업부가 잘 되면 물적분할을 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법도 그 물적분할을 할 때 주주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제 자체가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로 똑같이 있는 거고 어차피 회사의 가치가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라는 게 상법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떼는 건데 뭐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에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모 회사가 거의 껍데기처럼 되고 밑에 회사가 너무 커지면 사실은 이 회사 가치가 이 주식을 합친 것보다 안 되잖아요 그 현상 때문에 이 물 분 후 재상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모 회사 주가가 엄청 빠집니다 근데 그건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건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지 투자자들의 반응마저 보장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그게 맞는 말씀인데 네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이 시장의 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큰 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재상장을 시킨다는 어떤 시장의 인식이 있어버리면 이 회사가 떨어지는 게 거의 당연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는 사실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배주주는 주식이 떨어져도 손해를 보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더 그것도 애매한데요 대주주도 주식 숫자는 똑같이 주는데 주식 숫자는 안 줄죠 주가가 내려가죠 그렇죠 그건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재상장해도 그것도 대주주한테는 주식을 보너스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주제가 이 뒤로 넘어가야 되나 하여튼 이게 그 이슈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쭉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수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는 얘기가 된구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안은 그랬고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주주 충실 의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저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4년 전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이것만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지금까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없이 많은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미는 단추를 다시 끼우는 정도의 의미고 그 밑에 있는 단추를 또 많이 끼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쳐야 될 제도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아니 뭐 그 의미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의 20년 동안 법이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방수 처리도 안 하고 바닥 까르니까 예쁘긴 한데 되게 될 것 같지만 물은 다 새고 있었어요 네 그런 약간 비유를 드려드리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네 한번 오해를 네 네 해소하고 네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패스트 체크 패스트 체크는 뭐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주층실 의무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보았다기보다는 너무 찾으면 잘 나옵니다 제일 좋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델라웨어 주법이에요 네 그래서 델라웨어 주가 되게 작은 주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델라웨어가 가장 친기업적인 네 맞습니다 옛날부터 델라웨어가 미국에 조그만 주니까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을 유치하자 그래가지고 가장 회사들한테 친회사적인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델라웨어로 옮겼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보시면은 상장한 미국 회사의 79%가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법조인이나 이런 그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 하면 그냥 미국의 회사법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델라웨어 주법에 그 실무 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는 사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실무 노트는 그냥 아무나 보고 학생들이 보고 참고하는 가장 쉬운 개론 노트입니다 17,000원 50페이지 짜리인데 여기 보면 일단 그 이사회는 수탁자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사는 수탁자 의무가 뭐냐 그러면은 성관주의 의무하고 충실 의무가 수탁자 의무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뭐 충실 의무는 회사 주주들한테 부담 너무 당연하게 써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료는 뭐 조금 아치면 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의무를 부담하는가 라고 조금 써 있죠 당연히 이사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도 있고 주주에 대한 복무 의무도 있다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실 의무는 이제 duty of loyalty라는 게 바로 충실 의무거든요 네 충실 의무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컨플릭 그러니까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회사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도 어떤 이해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신이 결정을 할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쭉 써있는 게 법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반했을 때 경영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건 좀 어려운 경영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랬죠 경영판단 원칙은 뭐 쉽게 말해 이겁니다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미래를 향해서 경영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다 배임이다 뭐 성관주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당시에 모든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수집해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했으면 네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도 봐주겠다 이게 경영판단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충실 의무 상황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실 의무는 아까 합병처럼 그냥 그 합병을 할 때 어느 주주는 이익 어느 주주는 손해라는 게 바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다시 이 자료를 보시듯이 위반했을 때 경영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경영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는 게 원칙이면 아까 말씀드린 인타이어 페어니스 룰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차와 실체적인 조건의 공정성을 이 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건 델라웨어에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말이죠? 네 델라웨어가 거의 미국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오리온이 레오캔 바이오 회사를 산 경우에도 네 네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샀니? 라고 주주들이 공격했을 때 네 결과가 만약에 나쁘면 네 그래도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야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안 되고 선관주의 의무를 이제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네 그 당시에 정보를 내가 다 취합했고 이런 이런 어떤 결정을 내가 한 거다 라고 하면은 그 이사들은 면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 이사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아 경영판단의 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가 그때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음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계장부 열람도 하고 이사회 의사람도 열어보고 하는 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결정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게 경영판단 원칙입니다 음 음 그래요 알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충실의무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주는 친기업적이 맞아요 왜냐하면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정말 이사에 대한 면책을 확실하게 주거든요 예 확실하게 줍니다 그런데 주주 사이에 만약에 조금 어 이거는 약간 충돌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누군가 주주가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은 바로 입증 책임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음 그거는 쉽잖아요 누구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라는 건 판단이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완전한 공정성 원칙으로 넘어가서 이사가 나머지 공정성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 평소에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건 필요해 네 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거는 뭐라고 안 할게 그 당시에만 네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게 맞으면 아 그래서 늘 평소에는 늘 회사만 위해서 일해도 돼 되죠 그런데 주주들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네 그때는 그래도 경영판단으로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따위 소리는 하지마 아 네 어 그때부터는 이건 주주들한테 평등해야지 네 그게 안 되면 이건 아무리 회사의 좋은 일 같아도 이건 하면 안 돼 네 그런 얘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가 손해되는 결정을 할 때라도 내가 그걸 완전히 입증하면 할 수는 있다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미국은 그런 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변호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고 약간의 예의를 준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이해 충돌이잖아요 예 그럼 이해 충돌이 없다는 것을 일단 만들면 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냐면 그렇죠 그 회사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이사회하고 주주총이잖아요 예 이사회에서 이 지배주주총이랑 관계된 사람 다 뺍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위원회 하나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 독립적인 위원회가 로펌도 쓰고 정보도 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사결정을 해요 예 그게 첫 번째 요건 그리고 주주총회에 가서도 지배주주나 이 지배주주와 관계있는 사람 다 뺍니다 예 일반 주주끼리만 투표하게 해서 오케이 받으면 아 그러면은 경영판단 원칙으로 넘어간다고 해줬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거는 네 이해충돌 객관적으로 결정한 거야라는 구조를 짰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예외를 경영판단으로 넘어가게 해줬는데 아 이제 이게 좀 뭐 왔다갔다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하는데 최근에 올해 나온 2024년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조차도 또 한 번 확 좁혀버렸습니다 그것도 함부로 많이 하면 함부로 많이 못하게 딱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케이스 하나만 되는 거지 예 비슷한데 다 적용하지 마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예상충이 있으면 네 잘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래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쨌든 네 충실을 뭐 하여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네 회장님 볼펜 사지 말아라 어 회장님한테만 유리한 거 하지마 네 증명하면 됩니다 네 인타이어 페어리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김상원 기자가 비슷한 이슈를 얘기하면서 네 상법 개정과 함께 금감원장이 배임죄를 그럼 피해지 하겠다 아 네 뭐 하면서 피해지까지 아니면 배임죄 성립 요건에 경영판 경영판단 인 것에 따른 건 면책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네 상법 개정안과 그게 같이 결합이 되면 상법 개정 기껏 해봐야 경영판단에 따른 면책입니다를 들이대면 다 면책되는 거 아니냐 경영판단 원칙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주들 간에 공평하게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거 그럼 그 문구를 넣는 순간 이 주주의 충실 의무가 사실상 별로 효력이 없어지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 선례가 없고 미국의 거를 어차피 많이 참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예외도 엄격하고 경영판단 원칙 면책 조건이 충실 의무 상황 그러니까 이해 충돌 상황에서의 경영판단 원칙으로 넘어가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독립적인 이사회와 나머지 일반 주주의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까 델라웨어 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라고 했을 때 네 뭐라고 하셨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른데도 마찬가지는 건 다른데도 똑같이 이 룰이 적용되고 있고 거의 비슷한데 저도 사실은 이 회사법을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델라웨어 법을 연구합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나머지 주들은 너무 그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음 주로는 다 델라웨어 법 그럼 델라웨어에서 그런 그렇다면 다른 주도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 것 같이 아니 그러면 그 변호사님 그 미국은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없는 나라도 있다 주주 충실 의무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거를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없어도 잘 된다 네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들어서 그럼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배주주 관련 거래에는 이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라는 그 것이 적용된다 라는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이해 충돌 거래에 완전한 공정성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쭉 써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최근에 나온 어떤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도자료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해외 주요국 입법례는 이렇게 다 없다 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딱 적으셨는데 먼저 미국의 모범해사법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모범이라고 하니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모범해사법이 뭐냐면 원래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에 이제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이 큰 주는 없어요 예 근데 주가 너무 작아 가지고 회사법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는 이 미국 변호사 옆에서 회사법을 하나 샘플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샘플입니다 샘플 모델 회사법이라 그래서 그래서 채택 비중이 굉장히 낮은 법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델라웨어법이 70% 이상 나머지 뭐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들이 채택한 법인데 예 이제 여기에 8.30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8.31조에 보면은 바로 똑같은 이사의 주주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모범해사법이 굉장히 미국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지만 아니고 거기에도 사실은 거기에도 사실은 여기 공정하게 취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네 그렇고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저 사례는 예 그리고 이제 영국해사법 2014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국법을 알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진짜 열심히 찾았습니다 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아 이 내용이 영국해사법이 아니라 아일랜드 회사법이었어요 음 좀 오류가 있으셨은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회사법에는 회사 충실 의문만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더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예 이제 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님이 또 더 찾아보신 바에 따르면 예 아일랜드 회사법에도 밑에 내려가면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문만 있더라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영국이 틀렸고 아일랜드라고 할지라도 있다 거기도 또 있더라 네 영국은 사실 이거에요 요 밑에 제가 쓴 172조에 이 문구가 되게 유명합니다 사실은 회사의 이사는 선의에 따라 주주 여기는 멤버라고 해요 주주를 네 전체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된다 저건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네 네 주주사의 컨플릭이 있는 경우에는 또 청구도 할 수 있게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문도 가져왔습니다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of the whole 아하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불만 있으면 청구하라고 하면 네 저 법에 따라 결국은 판단을 할 것인데 저 보여주신 영국 회사법 172조 1항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라는 건 네 그냥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과 회사가 잘 되면 주주도 잘 되잖아 일부 주주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체가 이익 되는 게 좋지 라는 얘기 같은데요 저건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거는 그냥 헌법 1조 같은 되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주문이 많고요 네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부 주주만 불공평하게 했을 때는 회사에 어떤 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쫙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밑에 있는 독일, 일본은 확실히 회사에만 충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독일은 맞아요 주식법 93조 2항 그렇게 써 있는데요 네 독일은 좀 독특한 게 이사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직접 책임을 줍니다 지배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 썼듯이 제가 주주 상호 간에 충실 의무가 있어요 음 근데 주로 이제 피해를 입는 쪽이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은 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를 어떻게 피해를 입히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유명한 판결이 이 리노티페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1988년에 그래서 이제 독일어기 때문에 타입이 아니고 티페이라고 있는데 네 그 충실 의무 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주 간에도 서로 그 이상한 좀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안은 96% 보기 위한 모 회사가 모 회사가 주주죠 네 근데 나머지 4% 주주를 축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법은 합병을 하려면 총주주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회사를 해산시키자 해산은 5분의 4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산시켜 버리고 해산을 하면서 그 회사의 자산과 영업을 가져온 거예요 아 아 이제 독일 법원이 이거는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럴 때에는 해산 결의가 아무리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수소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슨 소규모 합병은 그냥 소액주주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법은 이건 되게 이제 옛날 판결인데 우리나라법도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스퀴즈아웃 제도가 많이 들어왔죠 스퀴즈아웃 95% 이상인 대주주는 5%를 나머지 현금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확실히 좀 제도적으로는 약하긴 약하네요 소액주주의 보호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보호가 좀 많이 약한 편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도입하자고 하는 게 전혀 무리의 요한 요구가 아닌데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회장님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번에도 이것 좀 하자고 했을 때 이것만 쏙 빼놓고 밸류업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추측하건대 정말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다 기업들 로비 받은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저는 기존에 20년 동안 사실 뭐 정부가 법을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정거래법에 어떤 내부거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액편치 뭐 그런 규정도 있고 근데 뭐 제 관점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잘하지 못했다 아쉽다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았고 그 얘기를 사실 제가 요 전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한참 써놨어요 사실 그래서 항상 빠져나가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죠 그게 그래서 밑에 이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이런 원칙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이 막 새고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쪽으로는 면제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오히려 되는 것도 있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음 네 그런데 정부는 왜 그거를 그 여론인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상법 개정하라는 건 네 왜 안 했을까요 그거 하면 뒤지도도 높아지고 좋을 텐데 네 그거 뭐 뭐 그래서 지금 뒤늦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어 어렵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저희 가까운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거 한 30년 걸리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뭐 이 법 법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주주에 대해서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 판결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법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법인의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 중 제일 강한 이해관계자가 주주잖아요 네 근데 이사는 법인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지언정 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라는 판결까지 있어요 음 그거를 예전부터 배운 사람들이 지금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입니다 예 음 프레임이 아예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사실은 주주 간 이해관계 이해 충돌은 그건 이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네 음 그게 그 이제 2009년에 있었던 그 삼성 에버랜드 사건 네 대법원 판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요 음 근데 그 판결 문구만 가지고 말할 건 아닌 게 그거는 이렇게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결론 내게 돼 있는데 근데 법을 배울 때는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드는 목적은 네 네 그건 뭐였을까요 이사가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까지 고민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법이 이제 일본법이고 지금 바로 뒤에 이제 일본법 얘기가 제가 이제 장표를 썼는데 일본법을 참고하다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일본도 회사를 위해서 충실 직무할 의무적인 우리나라 상법이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병이나 분할 같은 거는 회사가 사라지는 거래고 주식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거든요 법적으로 예 합병을 하는 게 시너지가 있다 이런 거는 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합병이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얘기고 예 합병 그 자체는 회사끼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는 거예요 예 근데 주주들은 달라요 내 주식이 주주들은 어떤 주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해관계가 아니요 그냥 이해관계가 A B 아무 이해 충돌이 없더라도 예 A 회사 주주는 내가 내 한 주가 몇 주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의 자본 거래고 주식 거래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를 위하여라는 게 없잖아요 아 이 합병을 할 때는 회사를 위하여 해봐 그러면은 뭐가 회사를 위한 거냐 없어집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 주주를 위해서 이 이사가 합병 협상을 할 때 예 회사는 어차피 붙으면 똑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맘대로 하라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 음 주주들 네 뒤에 있는 주주들이 최대한의 합병비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음 당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네 합병이나 글자는 그렇게 써있지만 예 합병 같은 때는 회사가 없으니까 이때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된다라고 이제 학설도 그렇게 해주고 판례도 그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지 우리나라 판결은 명시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합병을 할 때 굳이 이사회가 개최돼서 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만약에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하면은 그러니까 딱 이게 에버랜드 네 합병이 합병비율이라는 거는 회사들 사이의 비율이 아닙니다 주주들 사이의 비율이지 딱 요 그 말씀은 그 삼성물산하고 네 그 합병 딱 그런 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쪽의 주주가 불리한 상황인데 네 주주들이 누군가 불리하고 누군가는 유리한 상황인데 네 네 그걸 회사로만 생각하면 유불리가 없지 않냐 판단의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합병이 우리 회사가 저 회사를 합치는 게 우리 회사의 사업 구조상 나빠져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적인 얘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법조항이 똑같은데 왜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학설은 우리나라 법도 여러 가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처럼 당연히 합병 같은 때에 대한 주주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라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교수님은 또 야 이거는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냐 법을 바꿔야지 라고 한 것이 지금의 상법 개정론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아 판례가 왜 이따위로 계속 쌓였을까 에 대해서는 아니 뭐 이유가 있겠죠 옛날 얘기니까 굳이 그런 거 하지 말자 근데 판례가 배운 그런 물리적인 해석이 저희도 이제 법을 배울 때 보면 문원이 굉장히 명확하면 네 다른 해석을 하지 말아라는 또 원칙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원에 회사를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주주를 위하여라는 걸 끼워 넣는 거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불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법을 만들면 되니까 네 법을 만들어 와라 나도 니도 답답한 거 아는데 네 판사보고 용감하라고 하지 말고 네 네 법을 바꿔와 네 그러면 심플하게 갈 정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제도가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취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좀 좀 상식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자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분할 문제를 네 물적분할일 경우에는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져 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네 반드시 인적분할을 했어야 돼 분할해서 별도로 투자 받으려면 네 그 얘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주주는 지배력을 잃을 수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냥 판단하기 이른다기보다는 정확히는 공정거래법상의 30% 지분을 채워 넣으려고 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물적분할 못하고 그럼 투자 위치도 어렵고 그냥 밧데리 사업 접어 라는 결과가 나왔을 수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원칙이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돈을 이제 자기 돈을 안 내고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내 돈을 안 내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는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공평하게 좀 하라고 나와 있어야지만 그런 일이 없어진 거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물어봐도 뭐 너무 명확한데 나는 더 이상 반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초반에 나왔을 때 오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모든 주주에 복무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주주에 복무하라는 건 소액 주주들한테만 복무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주의 의무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영판단 그러니까 주주의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의사결정 방식이 뭐 주총회에서 결정할 거 이사회 결정할 거 대표 결정할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그때까지 소액 주주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배당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그 회사의 주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소액 주주들 중에는 빨리 배당 받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회사의 배당 가능이익은 쌓여 있어 배당을 요구해 네 안 해야 되나 네 라고 할 때 배당을 결정하면 이건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아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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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치 네 네 네 네 네 네 뭐 유지한다던지 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좋다던지 등등 해가지고 컴플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저는 아 이거는 연구를 더 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측면은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은 배당을 안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 회사가 자본익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그냥 파세요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 팔고 다른 거 사시지 왜 해피 우리 주식 여기 와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할 수 있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죠 나가세요 라는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은 잘 벌어도 주주 관점에서 자본익률이 너무 안 좋아졌고 그럴 때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괜찮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하고 밸류업 하려면 자본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 좀 회사 외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상법 개정이 돼서 주주 충실의 원칙이 도입이 되면 배당 가능익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다 배당하지 않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한 결정이야 일단 불리하죠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안 나오니까 배당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ROE나 TSR 관점에서 보게 됐잖아요 기존에는 사실 회사를 볼 때도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만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산을 하면 나오지만 ROE나 TSR, PER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보지 않았는데 특히나 TSR 같은 총주주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그거를 신경 쓰려면 당연히 배당도 해야 되고 주가도 올려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일반 주주한테 좋아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선진국의 다른 델라웨어 등등에서도 다들 그럼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마다 탈탈 털어서 배당을 했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은 오늘 저도 본 수치인데 지난 10년간 배당률, 이익에 대한 배당률이 92%랍니다 거의 다 탈탈 털어서 배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씀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라면 그 8%도 남기면 위법이라고 했을 텐데 그건 아니죠 그건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주주평등의 원칙으로 보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그 답이 없다면 배당을 안 해도 같은 원칙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전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등등도 해야 되니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깨느냐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저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배당 문제는 확실히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고 사실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지만 지배주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상충이 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두게 되면 주가는 계속 저평가된 상태로 갈 거고 하지만 이 주가를 올려야겠다 너무 디스카운트가 심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선수장 구조를 해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주가 올리는 쪽으로 가야겠죠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건 배당을 한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사가 처벌을 받아야 이게 법을 만든 보람도 있고 목적이 있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주가를 올리려고 해서 배임으로 처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넣어요 상법에 상법 개장을 하는데 경영 판단에 대한 그 예외적인 조항은 안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판례에 대해서 판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 판단이 최근에 아주 자세하게 또 경영 판단 상관직 의무를 설시한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법으로 넣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법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미 판례가 많이 쌓여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넣는 것도 좋겠죠 명확하게 하는 근데 지금의 핵심은 그런 선관지휘 의무 상황에서 경영 판단하자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이해가 좀 느껴져요 충실의 의무 사안에서도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경영 판단 원칙을 좀 도입하고 싶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야지 그런 말씀하셨던 대로 이해상충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4시에 토론으로 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하려면 써야지 이해상충 문제는 이걸 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다른 나라 법에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 또는 주주 전체를 보호할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기본 원칙은 그 다음에 이 주주를 부당하게 취급했을 때에는 무슨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주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주 보호 의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넣으면 된다 한때 논의됐던 주주 비례적으로 복무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법안을 오늘 4시에 발표하신 이상훈 교수님이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라는 법안의 기초가 된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논문을 보면서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비례적 이익이라는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은 맞는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죠 마치 기계적 평등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주주의 이익 비례적 이익도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N분의 1을 있으면 합병이나 이럴 때 똑같이 N분의 1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누구는 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결국은 그럼 그 말도 들어가야 돼 뭐 모르겠습니다 주식 평등이 들어가면 되지 비례적 이익이 들어가는 순간 대주주는 비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 표현이 뭔지 약간 가물가물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어쩌면 그냥 그 주식 수 만큼의 이익과 손해를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금 문제의식이 있으신 그 하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거 같고요 왜냐하면 30% 주주인데 사실은 이 사회는 대부분 다 뽑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비례적 이익에서 비례적은 좀 쓰지 말자고 하는 의견도 꽤 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좀 오해도 있으신 거 같고 왜냐하면 기계적 평등 아니냐 이런 말씀이나 또는 이런 충실 의무가 이에 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소액체가 처음에 오해를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무슨 결정을 하냐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반박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오해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하이브와 이번에 민희진 씨의 갈등 상황에서 어도어의 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사회가 하이브 쪽에서 요구한 주주총회와 거기에 민희진 씨 해임안을 안건을 올려라 하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겠죠 그럼 그 이사회는 이게 통과되면 하이브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민희진 주주는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러면 우리는 이거 통과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안 벌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지의무나 이런 경영상이고 이에 충돌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왜요?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그 결과로 그렇게 따지면 이에 충돌이라는 게 딱히 있을 리가 있나요? 항상 그 결과 주주가 어떤 주주는 일단은 거래가 돼야 됩니다 합병이나 그 외부하고 어떤 합병이나 분할이나 또는 내부 거래 외부에 있는 계열사하고 거래가 돼야지만 이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주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냐가 나옵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하이브의 어떤 이사회 상황은 일반적인 그냥 이사 선임 회임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였죠? 거래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부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면 자꾸 극단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주를 배당을 할 때 이익을 배당할 때 주주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당할 수도 있잖아요 다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합니까? 그럼요 주주들이? 네 감자가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배당은 안 되지만 자본 감소는 차등 감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가능하죠 전원 동의하면? 전원 동의를 해야 돼요? 즉 예를 들면 대주주는 100원만 배당하고 소액주주는 200원씩 배당하자 배당은 그렇게 못합니다 차등 배당을 하던데요? 차등 배당 알아보겠습니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좋은데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럴까봐 부작용이 우려할 건 없습니까? 저도 굉장히 주주충실 의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저런 반대도 많이 하니 대체로는 걱정하고 싫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로는 남소의 우려 소송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주주들이 소송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오해가 있으신 게 이게 아까 섞여 있어요 성관지 의무 상황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주 사이에 충실 의무 상황에서만 그게 충실 의무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 팔고 M&A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충실 의무 상황이죠 그렇죠 충실 의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럴 때 대주주는 자기 주식 팔면서 다른 주주 주식은 안 사줘도 되는 게 현재 우리 법이니까 그 상황에서 사는 쪽은 그 대신 그럼 이사회 멤버를 우리가 바로 꽂을 수 있게 니네 이사회가 다 사퇴해 그리고 그것까지 결의해서 우리 이사회 꽂는 것까지 해줘 이게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대주주가 거래하려고 한 다음에 자 이사들 모여봐 그런 다음에 니네들 다 사퇴하고 다른 사람들 이사회로 꽂을 거야 이 결정해 라고 할 때 이사들이 네 그렇겠습니다 대주주님 하면 그때는 소액주주와의 평평이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결정을 못하겠네요 그건 이제 인타이어 페어리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합병이 그런 케이스가 미국에 되게 많습니다 대주주 거래가 대주주 거래도 결국은 합병이랑 비슷해가지고 결국은 그 경우가 미국에서 케이스가 제일 많고 그 경우에 그러면 독립적 인타이어 페어리스를 증명을 하던지 이 합병 가액이죠 결국은 이 합병되는 아니면 인수하는 가액 이게 굉장히 공평하다 그리고 일반 주주도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가격조차도 굉장히 페어하다 이런 것들이 쭉 증명이 되고 그럼 앞으로는 이게 도입되면 대주주 지분만 사고파는 M&A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엮여 있는데요 이게 제가 큰 원칙이고 다른 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의무공개 매수 제도도 여기에 엮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의무공개 매수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하고 있었는데 100%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지금의 금융위의 자본이상 계정 50% 한 주 그 조항이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예 없으니까 대주주분만 쏙 빼나가는 경우가 가능했죠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럼 뭔가 공개 매수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50% 1주까지는 해라라는 게 지금의 법안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왜곡 100%를 해야지 하려면 100%를 해야지만 8, 90% 사업이 다 파는데 만약에 30% 주주가 50% 1주만 해서 20%만 산다 했는데 여기에 8, 90% 사업이 60%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지분도 3분의 1밖에 안 파는 거잖아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맨에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미있는 또 오늘 되게 이슈가 깊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깊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로 말씀드릴 거 같은데 모르고 오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100%를 사게 되면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LBO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레버리즈 바이아웃인데 타겟 컴퍼니 사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100%가 돼버리면 사실은 100% 사는 주주와 이 회사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이 담보를 잡는 자산이 반드시 회사에 손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L도 가능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걸 가지고 배임죄로 잡았습니다 아 일부만 하니까? 아니요 100% 하더라도 100%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100% 텐더포 롤이 들어오면은 이 LBO가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한 겁니다 아 소송의 이슈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 살게 그 다음에 대신 내가 필요한 돈은 이 회사 자산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M&A가 두 주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없으니까 네 위축된다는 그 주장도 조금 그럼 미국에는 M&A가 없어야 되나? 약간 미국이 훨씬 활발하거든요 그게 LBO가 자유로워서 그렇다 LBO와 관련해서는 일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만 배임죄였어요? 뭐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진짜 좀 이상했네요 100% 했는데도 근데 이게 나중에 시정이 되긴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회사가 고통스러워진다는 논리였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되는데 회사 돈이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면 회사가 얼마나 힘들겠니 아무리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는 회사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얼핏 그런 스토리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복잡하구나 이번에는 바뀔 걸로는 보시죠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바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갑자기 그물살을 타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뭐 일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슈였기 때문에 뭐 되면 좋은데 또 이 입법의 과정이라는 게 되게 좀 진안하고 좀 복잡하긴 하니까 될런지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문구를 잘 봐야 되겠네요 문구도 봐야 되고 들어가는 문구들 뭐 합의 과정도 있고 국회도 있고 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합의가 됐을 때 이사 처리로 되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30년은 걸릴 거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좀 늦어지는 게 나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좀 낫다 그거를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원래 준비를 엄청 많이 해 보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으니 덧붙일 게 있으면 한두 개만 좀 해 주시죠 일단 이 표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팩스체크의 마지막 결론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선진국은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다 있어요 하나하나 다 있고요 사실상 다 있다 네 다 있고 심지어는 이제 OECD라고 이제 우리 OECD 좋아하잖아요 네 OECD는 이제 1998년부터 항상 이 주주에 대한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꼭 넣어라 라고 해왔고요 네 뭐 그거까지만 하면 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네 뭐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좀 법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빨간 이런 글씨만 보면 이 계열로에서는 거래나 계열로에서는 합병이 사실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뭐 합병 가액이나 이런 거에 누가 공정하냐 맞냐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예 맨날 하고 나서 소송이 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이사회나 주총에서 우리가 이 회사랑 이렇게 합병하는 게 맞느냐 거래가 맞느냐 얘기조차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하자 이제 논의를 토론을 하자 네 뭐 요까지만 해도 뒤에는 너무 복잡한 걸 많이 가셔서 네 너무 복잡한 것 복잡하더라도 한번 더 해주시면 뭐를 좀 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복잡해 보이는 분은 오늘 했던 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자료가 뒤에 엄청 많거든요 이 정도라면 네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그냥 가볍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주시죠 아 네 언제인지 불러주시면 네 솔직히 천준범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걸 귀담아 듣는 시청자들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사실 다른 내용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처음에 그래서 네 김상우 기장님께 네 저는 되게 재미없는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괜찮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요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가장 자세하고 가장 쉽고 재미있는 굉장히 이야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언더스탠딩 시청자 말고는 없다 네 아니 그래도 오늘 진짜 배운 게 그동안 다른 나라는 없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거 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야지 왜 우리만 좀 무리해서 하려고 하느냐 라는 기사가 지금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소스가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 드렸던 이 소스입니다 아까 이 해외 주요국 입법리에 요 소스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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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뭐 교수님이 이제 이걸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뭐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저 교수님 저 연구를 왜 그냥 본인이 흥미로워서 아니면 어디 스폰서가 있었어요 의뢰를 받았죠 네 뭐 단체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신 겁니다 네 오류다 저게 저건 오류다 너무 좀 이제 단순한 오류도 있고 조금 음 하나는 말씀하시지만 두 개를 말씀 안하신 게 있고 뒤에 얘기는 빼고 얘기한 거고 네 빼고 얘기한 거고 저것도 그럼 저희가 스폰서 해드릴 테니까 저에서 똑같이 발표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얼마나 들겠어 그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이해해주세요 조금 더 배워보죠 네 재미네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대표님 겸 변호사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더스탠딩은 뭐 다양한 이슈로 다릅니다만 대표적인 반기업 채널이죠 반기업 채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처럼 기업들을 위하는 채널이 어디 생각하십니까 큰 기업들은 위하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그냥 기업은 나쁘다 냉정할 뿐이지 반기업은 아닙니다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할 만큼 또 나쁜 짓을 가끔씩 하기는 하고 나쁜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죠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했다고 뭐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복무 의무가 회사만 복무하면 되느냐 회사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 네 라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다 그냥 회사를 위하다보면 주주를 위해 지는거지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게 반대하는 논리의 근거인데 네 오늘 그 와이스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이 네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냥 참을까 하다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다른가 충돌하는 케이스들 네 이럴 때 상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실제 케이스들을 네 몇 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좀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심화학습으로 예 해외에서도 없어요 이런 경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다 있더라 네 뭐 이런거 한번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어서 한번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네 천준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얼굴도 더 잘생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왜 기업들을 미워해요 아 저 기업들을 미워합니다 뭘 미워 기업들 지금 컨설팅 해주는 직업이에요 가장 친기업적인 변호사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뭐 거의 뭐 수술대 위에서 거의 발골을 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거 아닙니까 내가 다 회사 잘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조 상황을 잘 알아야 노조 파괴도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컨설팅 하다보니까 기업들의 어두운 면을 다 알게 됐어 그런거 아닙니까 네 회사 잘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저희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케이스를 조금 더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저희 말씀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또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단체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다시 또 한번 큰 어떤 토론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또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 주주충실 의무가 있냐 없냐가 한번 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장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없는 데만 찾아가시는 그런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습니다 있는 걸 알려주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일부만 말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빼고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다 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은 또 뭐 오늘 축사를 하신 이복현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로 시작을 일단은 하고 네 이어서 제가 오늘은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회사에만 있어도 뭐 대충 뭐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제가 오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짜깃기를 한 거라서 네 자칫 제가 두 분을 학생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도 꼬락꼬락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 지난 30년 동안 법이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법이 있었는데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만 반복되어 왔던 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계열 회사관 거래라고 이제 내부 거래라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계열 회사관 거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의 가장 큰 문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주주입니다 맨 위에는 네 그리고 밑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도 있고 사내이사도 있고 사회이사도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중에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부분이 결정을 한다는 이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주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일반 주주가 쫙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은 상장회사라도 지배주주가 있죠 네 지배주주가 대부분 한 20에서 30% 많으면 40%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사들을 다 누가 뽑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집중투표제도 거의 없고 다득표제라는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여러 명의 후보가 있을 때 과반수를 안 넘더라도 다득표 한 사람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냥 제일 많으면 그냥 올라가고 네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는 과반수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고 어쨌든 없고 또 실제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우리나라 평균 출석률이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30%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이사회에 있는 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 지배주주가 다 결정하는 거죠 뭐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해외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같이 완전히 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총에서도 누구 한 명을 원하는 그런 이사가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특정 주주 특정 기관이 미는 이사들이 한 명씩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다 한 명의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뭐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회사라는 게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이해 충돌 이익 충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해관계가 누구랑 누구랑 충돌하느냐 한마디로 누구랑 누구랑 편먹었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런 그림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배주주와 이사회 회사가 하나의 이해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주주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뭐 나머지 주주들도 이 회사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관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 거래나 계열 회사가 계열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굉장히 단순한 예를 가져왔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배주주가 그 회사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20% 30% 밖에 없지만 100% 개인회사가 하나 있어요 만약 만약에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지배주주가 뽑아준 이사 대표이사는 음 그러면은 어떤 지배주주한테 당연히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를 더 드리고 싶고 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이 지배주주한테 저 개인 회사 거를 사줘 사줘도 되고 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에 돈을 그냥 드리면 돼요 그렇죠 개인 회사로 네 그냥 막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임 횡령으로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증여는 안 돼요 아주 쉽게 증여 안 되죠 증여 안 돼요 그냥 드리면 이제 네 너무 편하 네 편하도 표고도 나지만 이제 철창 네 가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드리고 싶어 우리 지배주주 나를 뽑아준 그러면 사실상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거래를 하면 되죠 그렇죠 볼펜을 사오면서 한 자루에 2만 원씩 드린다든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접 이제 밀어주는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싸게 네 싸게 대출을 싸게 해준다든가 보증을 사준다든가 거래를 좋은 조건에 거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회사 직원이 가서 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 IP를 싸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수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직접 밀어주기 방식으로 거의 IMF 사태가 있기 전에 1997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마련했습니다 보통은 대주주의 100% 자회사보다 도련님 회사에 저렇게 많이 해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반응은 밀어주려면 이놈 자식아 우리 아들 회사에 밀어줘야지 이놈치 없는 놈아 어 안 그래도 나 물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회사로 넣으면 또 물려주려야 되잖아 이놈치 없는 놈 그렇지 도련님 회사를 집중적으로 밀어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계속 되고 정부에서도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계속 이 90년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는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거래법이라고 이름 붙인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부당지원행위금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법인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싸고 유리하게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그 이익을 내렸만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인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게 96년에 공정거래법 98년에 세법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정거래법에서 보면은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항상 좀 약간 사소한 거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저히 나중에 상당이나 바뀐 거고 현저히 유리한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기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현저히 유리한 거래가 금지된 게 이 96년이고 이거는 이 직접 너무 밀어주니까 이 직접 밀어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현저히 유리한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가 애매하네요 두 개 다 애매합니다 현저히도 애매하고 유리도 애매한 거예요 유리도 애매하고 나중에 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은 추상적인 문구가 많을수록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상적인 게 두 개 들어왔죠 어쨌든 법이 들어오니까 이 당시에 IMF 사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에 5대 재벌그룹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수백억씩 대래요 지금이야 수천억도 있지만 수백억씩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가 큰 어떤 시장이 열릴 때예요 변호사들의 시장 네 그렇죠 우리 세상이 왔구나 무슨 말인가 싶은데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항상 시장이 열렸다고 그런 얘기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회사에 있는 그 예쁨을 받고 싶은 cfo 김상무 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는 이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현저히 유리한 거래는 하지 말래요 네 그러면 어떤 이제 방안을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적당한 거래를 하는 거죠 조금 유리한 거래를 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거래를 해도 예를 들면 도련님 회사가 뭘 납품한다고 그럴까 시멘트를 납품하도록 해요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럼 시중 가격으로 납품하면 유리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시중 가격으로 납품해도 이만큼 남거든 그렇지 독점으로 납품하시고요 조금 좀 불량한 거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면 도련님 회사들은 이만큼 남는 거지 네 너무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에이 쉬워 너무 쉬었네요 아직까지는 너무 저학년 수준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 아 진짜 네 너무 유리한 것이 문제라면 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유리하지는 않게 다만 많이 하자라고 한 게 바로 물량 몰아주기 일가 몰아주기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몰아주기를 딱 들어오자마자 이 부당거래법이라고 했던 공정거래법에 굉장히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현저히 유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많이 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인가 아 양을 거래를 많이 하는 게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한 것 같기도 하고 법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2011년에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는 데 쓰이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는 현저한 규모라도 현저히 유리가 맞다라고 써놔요 네 근데 그건 법은 아니고 공정위가 법을 해석할 때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으로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이 얘네랑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진짜 많은 거야 근데 그것도 애매하네 그렇죠 공정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국어 문제가 됩니다 국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것도 현저히 유리한가 현저히 상당위는 왜 여기 써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희라는 게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 공정위 지침으로는 시가의 7% 이상은 넘으면 현저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뭐 6.9% 하면 되니까 딱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너무 넓다 느낌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상당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좁힌 게 상당이고요 현저희보다는 상당위로 좀 머감이 그게 맞나요 뭐 그거는 그거는 같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저히가 상당위로 나중에 바뀐 문구고 유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 문제가 이제 많이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현저히 유리한 건가 물량이 많아도 어떻게 생각되세요? 물량이 많으면 국어 문제로 생각하면 그렇게 법을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물량이 많은 것까지를 규제하려면 법도 그 내용을 담아야지 그냥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거래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 포괄 범위 안에는 들어가기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문헌의 해석에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안 될 편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물량이 정말 많으면 말은 될 것 같습니다 말은 된다 물량 많은 게 왜 유리한 겁니까? 아니 왜냐면 많은 물량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 불리하지 이걸 이렇게 많이? 갑자기? 아니 한 10개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에만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 회사한테 물량을 왕창 몰아줬다 그럼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볼트나 너트나 뭐라도 납품받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한테 골고루 납품받아야지 몇몇 업체한테만 납품받으면 다 유리한 거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벤더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쪽에다 물량을 몰아주는 게 어찌 보면 그쪽에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서 더 가성비 높은 제품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무슨 출고할 때 모든 회사 골고루 타이어 다 골고루 해야지 알았어요 답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공정위 측 변호사 하시면 되고 사실은 회사 측 변호사 하시면 됩니다 이런 논의가 실제로 변호사들도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제 요약하자면 그 이상이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2011년에 공정위 지침이 개정 왜냐면 이때 유명한 글로비스 판결이 나왔고 그거를 계기로 과연 물량이 많아도 유리한 거냐라는 논쟁이 촉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물량 몰아주기는 대부분은 통행세 거래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통행세 거래가 뭐에요? 위에 보시면 개인회사라는 거에 물량을 막 몰아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개인회사는 그 물량을 받아줄 역량이 없습니다 시멘트도 높은 말로 하면 시멘트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도련님한테 너무 힘든 일이지 이거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생긴 회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물량 몰아주기는 뒤에 다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세 거래라는 거는 실제로 조금 공정위도 쓰는 말이에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기존 거래처하고 회사가 이렇게 거래를 점점점 점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진짜 도련님 회사도 쉽겠지 그냥 받아다 주기만 사실상 받아다 주지도 않을지도 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내 보네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유통이라는 것이 그냥 연결만 해주고 그 다음에 트럭으로는 직접 가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골라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써도 어느 정도의 이윤을 받는 게 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당한 통행세인지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정거래법도 거기에 또 추상적인 기능을 막 넣으면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 물량 몰아주기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 케이스에서 바로 이 물량이 많아도 현저히 상당히 유리한 거냐라는 드디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미스터피자 케이스고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스터피자가 그럼 어디 각 대점? 치즈 회사입니다 밀거라도 받고 치즈도 받고 중간에 치즈 회사 다 모아서 중간에서 한번 거친 회사를 뒀다 네 그 회사가 그게 이제 2세, 3세 회사다 그것이 이제 동생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통행세 및 부당지원생이 일값 몰아주기에 리딩 케이스가 됐고 1심, 2심이 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케이스를 강의해서 이용한 지가 꽤 됐는데 2심까지 나왔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3심이 어떻게 될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나왔지만 1심에서는 이 부당지원 행위가 유죄 즉 인정이 된 겁니다 통행세였다 사실상 통행세, 이제 물량입니다 여기서 통행세 거래는 큰 이슈는 없었고 이 물량, 치즈를 많이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거냐가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필요한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치즈의 뭐 80% 이상, 90% 이상을 다 한 회사에서 공급받는 것이 네 유리한 거냐 이었습니다 1심은 유리한 게 맞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안 대표님 쪽에 이식이신 거죠 네, 꺼봐 근데 이심은 무죄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원래 상급법원 판사들이 똑같아요 이 프로님 논리랑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게 유리랑 분리라는 거는 가격으로 따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싸거나 싸면 이게 유리 분리가 확실히 나오는데 1심의 논리는 물량으로 하기가 애매하지 않냐 100%의 물량이 있을 때 도대체 어느 80% 이상이면 이것이 유리한 거냐 과대한 거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걸 네, 유리하다는 거를 누가?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안 되면 부당 지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1심 판사님은 왜 저렇게 하신 거지? 심하다고 생각했겠지 심하다고 왜 심하지 판결을 감정으로 할 거면 다 중학생들 시키지 왜 판사를 시킵니까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참고로 옆에 있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성반지위문은 다 아시는 배임 횡령 같은 경우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이게 횡령은 아니다 네, 돈은 아니고 재산상의 이익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약간 공소장이 좀 잘못돼가지고 근데 뒤에는 배임은 배임은 있네요 누구의 배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피자회사에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개인회사가 사실은 대부분 가격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맞추지 않고 들어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배임은 인정되었고 이 부분은 큰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유죄인데 앞에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무죄요? 아, 그러니까 횡령이랑 이건 좀 법적인 개념인데 횡령은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배임은 현금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빼돌리면 배임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같은 건데 1심에서는 이게 되게 형식적인 거고 절차적인 건데 배임을 안 넣은 거예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이 판사는 공소장에 없는 거는 판단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그냥 배임이 2심에서는 유죄가 된 겁니다 똑같은 건데 배임은 맞다? 네, 맞습니다 부당지원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당지원이 3심에서 굉장히 저도 기다렸던 판결이었고요 네 2022년에 자, 과연 이제 누가 맞으셨을지 대법원에 대법원 대법원 2022년 9월 16일 판결입니다 아하 어쩐지 저 배임이 유죄가 된 게 찝찝했어 그래 저거는 유죄고 부당지원은 아니라고 하면 저게 왜 유죄야 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굉장히 수십 장짜리 판결문을 봤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왜 유죄이고 이게 왜 물량이 많아도 현재 유리한 거에 대한 굉장히 논증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다섯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였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지원형의 거래 물량만으로도 지원개체인 A사함이 자, 이제 이게 개인회사죠 네 사업 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 규모가 확보되어 지원개체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있기 때문에 현저한 규모의 거래 즉, 현저히 유리한 거래에 해당한다 저 A사, B사는 무슨 회사예요? A사, B사가 개인회사입니다 중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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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것만 한 회사 전화만 받은 회사 맞습니다 충분한 거래가 됐다 근데 이 논리가 두 분이 말씀하시던 논리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물량이 많다 적다 이게 유리적다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 통행세 받는 저 회사가 네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을 받아야 사업이 겨우 유지될 정도는 아닌고 사업이 겨우 유지될 정도 보다는 더 많이 물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현저히 유리하다 라고 본건데 사업 위험이 없어진 것만 가지고도 지원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통행세 받는 회사는 거의 그지처럼 근근히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양이 얼마나 많아야를 질문을 아예 없애버린 거고 맞습니다 질문이 없어진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밀어준 것만으로 인정됐다면 무조건 다 유죄야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2심에서 무제가 나왔던 이 논리가 물량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면 이제 가격에서의 유리 분리를 입증한 절차는 일단 시장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몇 프로가 높으면 현저하다 상당하다를 따집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위가 입증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쌀이나 물도 시가가 거의 없는데 표준화 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럼 주식도 아니고 이게 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량이라는 거는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신 법원은 그렇지 그럼 90%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5% 더 많으면 현재 유리한 거냐 50%냐 이거를 공정위 당신이 입증해라 네 기준도 없고 기준 현저의 기준도 없고 네 입증하기 어렵죠 입증 못해서 이제 무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신은 근데 그 논리가 아예 대법원 판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량이라는 아예 기준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대법원의 논리는 뭐예요 대법원의 논리는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때문에 본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의 물량을 준 것만으로도 유리하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네 사업이 개시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준 것으로도 유리한 거다라는 논리를 새로 개발한 겁니다 지금 그 말은 예를 들면 현대 건설이 아파트 지으면서 네 신발장 납품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표준화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발장 납품하는 업체는 그 회사가 직원 뽑고 대충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뭐 100개 정도 납품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현대 아파트는 1년에 그 물량이 만 개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100개보다 더 주문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 아파트는 그런 업체 100개를 나누어서 물량을 줘야 그래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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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저 대법원 판결은 100개를 하건 1000개를 다 몰아주건 괜찮은데 대주주 회사한테는 물량 주지 말라는 뜻이죠 아예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대주주 물량 회사는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럼 애초부터 대주주 쪽으로는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든가 아예 법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우기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업체하고 거래할 때도 그게 다 현저하게 유리한 거잖아요 니네는 얼마만큼 물량을 받아가야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점이니 아 78개야? 그럼 78개만 해 라고 하는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게 무슨 논리이며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또 계산하냐고요 그 매번 바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지 말고 너무 지금 선생님으로서 뿌듯한 것 같은데 제가 그쵸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법조항에는 살짝 그 말은 저도 동의 법조항하고 나냐 그럴거면 법을 왜 만드냐는거죠 그냥 대법원 판사가 그냥 왕하지 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저는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취지는 기업을 벌주는 취지니까 에이게 아니야 그거 주면 안되지 대주주 개인회사한테 그걸 왜 줘 왜 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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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를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부당제한 아니라고 했을 때 너무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대법원도 그래서 현재 유리한 거래에 해당된다 라고 조금 국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논리를 개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간당간당한 수준까지만 거래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보다 넘어서 이익을 볼 만한 거래 물량을 주는 것 자체가 그렇지 현저히 유리한 거래라는 게 대법원의 논리라면 그러면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가 다 현저히 유리한 거래잖아요 아니 다른 데는 현저하게 거래해도 괜찮다 그건 어차피 따로 배임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임죄로 담는 거고 이거는 배주주와 관련된 회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현저하게 유리하게 거래를 하면 배임죄 아닙니까 모든 경우에 네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업체랑 거래하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은 다 배임죄네요 아니라니까 그건 저건 대주주의 회사 자 이게 좀 지루해지고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겠습니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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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지금 근데 제가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 질문을 던질 그 내용이 나왔어요 네 현저의 유리인지 아닌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들었죠 네 이 프레임으로 갇혀버렸습니다 가격 물량 이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얘기로만 지금 모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 30년 동안 헛발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바로 중요한 게 뭐냐 거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가격이냐 물량이냐 뭐 뭐 현저하니 아니 현저하니 아니냐 뭐 개업할 때 하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주의 문제였어요 주주의 이익 문제였어요 그렇죠 거래 조건이 아니라 누가 주주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단순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네 주주가 있고 지배주가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 30% 주주이지만 개인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회사와 회사가 거래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거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배주주가 있고 회사가 이 개인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도련님 회사 말고 네 회사의 100% 자회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사실은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뭐 더 비싼지 싼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왼쪽을 먼저 보시면 이 회사의 이익을 어쨌든 거래를 하면은 개인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네 이게 비싸던 싸던 정상가를 하던 이유는 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 100% 지배주주에게 배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또는 이 기업가치가 다 지배주주한테 속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은 거래를 자회사로 한다면 이익이 자회사로 갔다가 기업가치나 배당이 다 100% 다시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분율에 의해서 배당이 되거나 기업가치가 나눠지겠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더 중요한 거였는데 사실은 처음에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래 조건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사실은 깨달아서 회사법에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주충이실 의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아 결국 그 부담 거래라는 이슈가 네 어쨌든 거래든 뭐든 이익이 누군가에게 전가가 되는데 네 그 전가를 회사가 회사의 주주들이 골고루 볼 거냐 네 아니면 대주주만 볼 거냐의 차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 조건으로 하면 정말 답이 없고 하지만 주주로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어느 주주에게 이익이 갈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게 이제 주주충실 의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상법에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다면 네 그렇죠 저거는 주주충실 의무 위반으로 다 그냥 깔끔한 논리가 됐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도 치즈가 높은 종류가 많아서 한 회사가 좀 정리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서 했었어야지 네 네 그걸 왜 동생 회사한테 하느냐 동생 회사한테 하느냐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맞는 말이네 그래서 회사의 자회사였다면은 그게 뭐 비싸게 사건 물론 세금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두 회사가 이제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나오면 법인세를 뭐 탈로 하려고 약간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인은 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해야지 대기업 법인세율은 높고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낮추면 그러면 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얘기가 계열 회사 간의 거래가 30년 동안 좀 헛발질을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 확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자본거래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 손익거래는 서로 두 회사가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 그 다음에 자본거래는 회사 간의 거래가 아니고 주주 간의 거래를 보통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이 오고 가는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합병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합병이 이 충실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합병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제 시청자 분들도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이 마치 회사 합병을 하면 두 회사가 뭐가 많이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합병을 하면 뭐 지점이 폐쇄되기도 하고 네 통폐합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회사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합병이 네 합병을 하는 거는 두 법인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지만 네 그 법인의 재산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법인의 재무제표가 두 개가 그냥 더하기로 합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인이 뭐 더해지는 것도 없고 이 법인에서 빠지는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붙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 뭐냐 합병은 주주 간의 거래인 겁니다 주식을 바꿔줍니다 네 서로의 주식이 서로 바뀌는 행위가 합병이다 그렇죠 그래서 A회사 B회사가 할 때 주식이 바꿔 나의 지분율이 바뀌는 행위입니다 그게 가장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주주 간의 거래인데 주주가 결정을 못합니다 회사가 결정합니다 합병은 합병은 회사끼리 합병 비율을 논의하고 그게 이사죠 이제 예 이사가 논의하는데 사실은 회사끼리는 아무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음 주주만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합병이라는 거는 회사가 결정하는 주주 간의 거래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좀 더 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뭐 이제 또 강의 자료입니다 제가 맨날 쓰는 합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 경제적 같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A사를 그러면 이제 안 대표님 하시고 B사를 E프로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제 자기 회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new A사가 됩니다 네 이제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냥 덕치가 네 좋네 그러면 이제 주주의 3명 3명이었으니까 6명이 됩니다 예 주주는 6명 되죠 6명 됐죠 근데 이게 지분율이라는 건 200%는 없잖아요 네 200% 없죠 그렇죠 그래서 200%를 어쨌든 100%로 우겨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대1 합병일 때에도 반토막이 납니다 지분율은 대신 덩치가 두 배가 됐으니까 1%에 1을 곱한 거하고 0.5%에 2를 곱한 게 같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합병 자체로는 그냥 아무 더하기가 없고 다만 나의 지분율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A사가 얼마나 크냐 B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합병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덩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업가치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똑같이 그려놨잖아요 만약에 이제 1대1로 그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A사도 이제 0.5% 되고 B사도 0.5% 되니까 네 너무 쉬운 거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1대2다 1대2다 B사가 2배의 기업가치를 가지게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갑자기 A사 주주는 0.5%가 아니라 0.33%의 지분율이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 덩치는 똑같습니다 더해진 회사의 덩치는 똑같은데 총합이 3이니까 네 3분의 1, 3분의 2가 돼요 네 순간적으로 합병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확 줄었습니다 A사 주장에서 네 이게 합병이에요 근데 알겠어요 합병 비율이 정해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3분의 1이 되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가치라는 게 문제는 뭘까요 자산도 아니고 매출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미래가치 다 합쳐가지고 정하는 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면 주가 주가 기상장회사면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 그렇죠 주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그 산정하는 가치의 방법 가치사정 방법도 DCF법도 있고 다름업도 있고 자산평가법도 있고 수익평가를 할 수도 있고 1대2로 바꾸는 것도 있고 상증세법성 방법도 있고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A사와 B사의 이 주주 두 분이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네 마주 봐요 비율 이 비율을 결정하는 논의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날까요 역사 잡죠 당연히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바로 결정되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합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쪼그라드는데 지분율이 얼마나 쪼그라드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병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러네요 매우 예민하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도 네 각자의 등급과 레벨을 지들 알아서 기준에 맞춰놓고 야 내가 좀 레벨 높으니까 집은 네가 해와 뭔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다 해오는 건 그 정도 차이는 아니야 이러면 이제 서로 싸우지 자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이사가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합병은 회사가 결정하는 주주의 거래니까 주주는 거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에 주총에서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병 비율은 결국 승인은 주총에서 받지만 그 비율 자체를 결정하는 건 이제 이사회입니다 처음에 예 이사가 가져가서 이제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럼 이사들끼리 엄청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처럼 지금 아 A회사 이사 B회사 이사는 네 A회사 이사와 B회사 이사가 합병을 하려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회사가 더 더 좋은 회사야 더 좋은 회사니까 기업가치가 높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이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지금 돼 있죠 근데 회사는 합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합병이 되는 결과뿐이라면 네 합병 비율을 놓고는 그 이사들은 싸울 이유가 없다 현재 상법에서는 네 아 그러네 합병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결과물은 항상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차피 합병을 한다면 A, B의 이 찰흙으로 보시면 부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결정됐는데 이게 1대 10으로 가건 10대 1로 가건 이사가 신경 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저렇게 되면 합병되면 예를 들면 내가 좀 낫기에 합병 가치를 하더라도 배임의 리스크가 없으니까 더 하세요 좋은 회사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저게 삼성물산이랑 에버랜드랑 합칠 때가 딱 저런 거였는데 사실은 회사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합병된 삼성물산에 이재용님 지분이 더 많은 게 회사를 위해서 사실 살짝 좋지 회사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그래 얼마나 잘해주시겠어 회사를 위해서는 사실 그게 좀 좋습니다 합당한 판결은 이사회 복무 의무가 회사만 있을 때는 합병할 때 내가 싸울 그 의무가 없어지는 거군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실 의무 논의가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충실 의무 논의가 너무 그냥 상식적이고 간단 쉽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사에게 법이 판단의 행동에 기준을 제공하느냐 못하지 못하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 말이네 그렇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사 입장에서는 법을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 의무도 없고 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자면 네 이사가 그래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후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합병 비율은 주주총회에서 찬성하느냐 부결하느냐 결과가 나오니까 네 어쨌든 주주들의 최종 판단을 거친다고 볼 수 있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주들은 주총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현실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네 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지금의 이 상법상 문구를 보면은 아무 기준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라는 거랑 같습니다 저게 저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거래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본거래에서는 회사가 없어집니다 음 근데 회사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전체 주주를 위해서를 넣자 이게 사실은 이 논의가 제일 처음 나온 게 합병입니다 그러면 그 상법이 개정돼서 주주의 이사는 주주의 주주한테도 공모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네 합병할 때 예를 들면 안 싸우면 배임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충실의무 관련된 판결도 대부분 다 M&A는 합병에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열사 또는 자회사 모회사가 합병을 할 때 네 모회사 주주들이 막 관여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해충돌이 일어납니다 모회사와 나머지 주주는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사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이사가 이 합병 비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네 각자의 주주들에게 충실하라는 의무를 주어질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합병이 될 텐데 네 결정된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 각 이사들이 각각의 주주들에게 충실했음을 네 뭘로 입증합니까 이럴 때는 이제 지금은 그 이해충돌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깔끔하게 주주가 다 갈라져 있는 상황이지만 보통은 다 이해충돌 상황이 있거든요 이해충돌일 때는 에버랜드 주주가 삼성물산 주식도 갖고 있고 서로 이렇게 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한 공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네 절차와 실제적인 조건이 공정하다는 것을 이사가 다 증명을 합니다 절차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독립적으로 협상을 했고 서로 관련된 사람이 없었다 등등등등 이런 절차 형식적 절차가 공정했다 형식적 절차를 공정했다 이사가 뭐 에버랜드 이사는 삼성물산 주식 안 갖고 있고 그런 식 삼성물산에 취직시킨 조카도 없고 없고 뭐 등등 그런 거 네 네 그거는 언제든지 맞추면 맞출 수 있죠 네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조건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페어마켓 밸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 가격으로 우리가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입증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은 아까도 저희가 소위코 외환광고 측에서 봤듯이 시가라는 가격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증명 특히나 미국에서의 증명의 수준이라는 것은 되게 높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뭐라도 시비 걸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밸류를 정해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상한데 그렇죠 그 누가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그 완전한 공정성을 증명한 케이스는 굉장히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약간 숨통을 튀어 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을 할 때에는 자 완전한 공정성 증명 너무 어려우니까 네 두 가지만 해라 그러면은 이사회에서도 관련된 그 이해충조로 있는 이사들 다 빠지고 네 독립적인 이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건 어렵지 않고 네 그럼 그 위원회에서 정보도 받고 로펌도 고용하고 해주면 고용해서 다 모든 걸 해라 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주총에서도 이해관계인 다 빠지고 나머지 주주만 결정해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맞춰 정확하게 맞췄다 예를 들면 주총에서 대주주는 투표하지 말고 네 근데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왜 대주주가 이해관계인이라 빠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병할 때 누가 빠지죠 이제 이재용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는 계열 회사와 어쨌든 이재용 회장 같은 가족들은 빠지는 거죠 왜요 왜 왜냐하면 공정성에서 이제 이해 충돌 상황에서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조차도 이재용님이 지배하고 있으니 네 에버랜드도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네 둘 다 관련된 사람이니 빠져라 사실 이제 미국의 케이스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한 기업집단이 없기 때문에 다 직접적인 주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환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수관계인이 이제 인정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빠진 주주들끼리 각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주주들 투표할 때도 내 회사가 무조건 좋아야 돼 나는 사람들만 남아서 투표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끼어 있어서 투표하면 안 된다 진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지분율에 따라가지고 나는 비회사에는 1%지만 내 회사에는 내가 10%인데 네 비회사 투표할 때 빠져라 뭔가 이제 진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삼성물산 투표할 때는 이재용 빠져라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투표할 때 이재용 빠졌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경우에 꼭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자기 스톡옵션을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그 결정에 대해서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취소시켰습니다 스톡옵션을 이 공정성이 좀 부족했다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니까 항소를 하면서 다시 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승인을 해 주십시오 주총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그 동생 다 빠졌어요 진짜로 빠지고 나머지 주주에게 투표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정말 주주들이 이 사람이 회사를 키울 거라고 믿고 있다면 승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항상 문제가 됐던 그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투표할 때는 이재용님 특수관계인 빠져라 각자 다 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웨버랜드 투표할 때도 이재용님이 빠져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좀 복잡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다 특수관계인은 왜냐면 이쪽에서는 이쪽의 특수관계인이니까 아 이쪽 지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저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주주라도 내외사와 관련된 투표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양다리로 걸쳐고 있으면 너는 스파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산 지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갖고 약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근데 또 거기 계열에서도 어차피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너무 구체적인 케이스라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시작점인데 이런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와야지만 그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법에서는 그 얘기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를 위해서도 돼 있는데 이사들도 그러네 그러네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누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도 이 합병 비율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당신 왜 그러세요 법이 있어요 하면은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하는 게 회사가 잘 되면 그게 곧 주주를 위한 일이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합병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일단 자본거래처럼 아예 회사를 위해서라는 것이 성립 안 할 때 그리고 이해 충돌할 때는 적어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없을 때에는 결정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들어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요약을 하면은 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으면 지금까지 다 나눈 말이에요 저희는 이사가 합병 결정할 때 합병 비율을 나 몰라라 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결론이 있고요 그런데 저건 우리나라에서 상법 만들 때는 미국처럼 그렇게 숨통 튀어 주는 조건을 만들어 주든가 네 저것도 해야지 저거를 이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증 못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사실은 이 현실에 이 더 강력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딱 생각으로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프로가 생각하는 건 다 법이 있네요 네 저도 제가 말하면서 스스로 놀랍네요 어떻게 그 맥락을 이렇게 항상 잘 짚을 수가 있을까 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달 평균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네 자본시장법 한 달 평균법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는 네 이 복잡한 합병을 합병비를 결정할 때 이사회가 결정하는 날 네 네 네 네 네 그 말이죠 거의 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 전 주가 곱하기 거래량 일주일 전 주가 곱하기 거래량 하루 전 주가 곱하기 거래량 해가지고 가중 평균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나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엑셀만 돌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 자본시장법이어서 네 그렇게 하면 공정하다고 본다는 거죠 공정하다고 본다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무여서 오히려 이사들은 그걸 안 따르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은 일부러 좀 앞으로 모든 성장회사 합병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시즌이 있잖아요 A 회사 주가는 뭐 무슨 트렌드를 탔든 테마주가 됐든 높아질 때 그냥 오를 수 있고 네 또 뭐 비수기라 또 맞습니다 비회사 주가는 낮을 수 있는데 그러니 시즌 타이밍을 언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그럼 다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그 이 프로님은 결정을 맘대로 하라는 사건에 같이 가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바빠가지고 지금 요즘 독회도 못 가고 바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타이밍 결정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시가로 엑셀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합병 비율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다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합병 비율의 유불리를 매일매일 계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조항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의 그래서 계열 회사 10% 약간 플러스망해서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외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배임이 됩니다 까지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저거 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제가 오늘 외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가에 너무 이렇게 시가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시가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공정 가격을 추정하는 요소로 시가를 쓰지 그냥 시가로 해라 라고는 안 돼 있어요 뭐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거에 가장 유력한 요소가 시가는 맞죠 근데 시가가 어떤 이유론가 정상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가가 예를 들면 자산가치보다 떨어졌을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최소한 자산가치는 받게 해야지 그렇죠 공정 가격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는 시가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를 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법은 예외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충실의무조항이 아무리 들어온다 한들 사실 얘가 더 강력해요 합병에서는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충실했다고 입증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이거 안 하면 배임이기 때문에 이제 충실의무가 들어오고 이 법이 있다면 아까 이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만 남아요 최선의 시기를 결정했느냐로 아마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어려운 문제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특정주주한테 유리한 시즌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시즌 시즌이 왔을 때 어떤 쪽에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이런 자본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주식 사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죠 지금 두 달 평균 또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예외에 숨통을 약간 튀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문사에 권해서 일성 신약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소송 붙어서 법원이 조금 유리한 가격에 해줬죠 네 5만 7천원에서 6만 6천원으로 올려준 게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그 법원의 판결이 당시 삼성 문사에 모든 주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안 왔죠 왜요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준 사람들은 소속을 안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그때 법원에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일성 신약 그 주주는 혹시라도 법원에서도 유리한 결정이 안 나오면 네 주식 매수 청구권 조차도 날아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5만 7천원까지는 이제 받는 건 영원히 영원히 까지 어쨌든 뭐 소송 끝날 때까지 그거는 받는 건데 그거는 확정되는 거고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했으니까 신청했지만 공탁해놓기도 하고 캐슈만 안 받으면 되는 거다 네 그럼 모든 주주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 되는데 많은 이제 일반 주주들이 사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하고 상황 봐서 반대할 거냐 아니 거기 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받을 거냐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일성 신약 케이스 전에는 주식 매수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합병 비율하고 거의 똑같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 건데 네 이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시기를 좀 앞으로 땡기면서 이제 올려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가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큰 법인데 뭐 최근에 이제 저거를 의무사항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네 뭐 최근에 저도 똑같아 인적 분할이 있었을 거예요. 인적 분할이어서 똑같은 주주 관계로 해서 두 회사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66 있지만 나머지 주주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이 DN 오토모티브고 동화 타이어가 이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2021년쯤에 같이 가다가 이때 DN 오토모티브만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이때 이제 두산 공작 기계였나요? 기존의 이름이. 어쨌든 DN 솔루션즈라는 큰 회사를 이 DN 오토모티브가 실질적으로 100%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쭉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DN 오토모티브가 훨씬 더 고평가를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동화 타이어 주주님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평가가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DN 오토모티브 쪽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저거 아까 한 달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이면 지금 이 끝에 있는 이 주가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한 거하고 이때 한 건 너무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합병이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타이어 주주들이 반대한 좀 불리한 합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동화 타이어에는 현금도 많은데 PBR1 미만이고 순자산보다 시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흡수될 때 이 현금이 시가보다 많은 현금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화 타이어 주주들은 과반히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죠.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자 회사 관계. 여기는 12.66이지만 조금 이따가 지분율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같이 완전한 공정성 원칙이 적용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그냥 신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협상 절차, DN 오토모티브와 동화 타이어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동화 타이어 이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 회사이지만 우리가 다 독립적으로 했다. 그리고 비율도 어떤 어떤 해가지고 공정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달평규법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대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안 되겠죠.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면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화 타이어 주주를 보니까 DN 오토모티브가 있지만 나머지 개인 주주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배 주주하고 특수관계는 합치 64% 정도입니다. 사실 동화 타이어가 특별결의를 받는 게 쉽지 어렵지가 않아요. 64%를 이미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타이어는 이 조건으로 특별결의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반 주주가 100% 출석해서 100% 다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미국의 완전한 공정성 원칙 적용한다면 이사회에서도 당연히 다 모 회사 관련된 사람 빠져야 되고 주총에서도 일반 주주 35%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만 하면 쉽게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미국인 경우에는 합병 비율로 맞춰주지만 여러 가지 보상안이 나옵니다. 보상안이. 이거는 당신들이 불리한 게 맞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좀 해주겠다 해서 과반수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소위 알바퀴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까지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찬성받을 정도의 조건이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미국 같은 조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특별결의 요건을 바로 통과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 이런 경우에 상장회사에서 증권신고서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많을 때에는 사실상 반려를 하면서 좀 독려를 합니다. 일반주주 소액주도 좀 배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비율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맥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 가기 전에 법원에 가면 이미 주식매스 청구 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거의 시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요. 금감원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진짜 예민한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한 달 평균법에 따라서 시가 합병 비율만 가능하고 오히려 이사도 따르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상황. 그러면 상법을 개정하면 저것도 건드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충실의무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지 않는 많은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숨통을 튀어준다든지 공정가격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것들이 굉장히 있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상법에 이사 충실의무가 아니 주주 충실의무가 생겼어요. 그럼 말씀하셨던 완전한 공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사들도 독립적인 이사들만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자는 투표에서 빠져. 그 두 가지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판례인데 우리나라는 법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취지의 뭔가가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따라 들어와야지 현실에서 좀 더 작동을 하고 지금 충실의무라는 건 사실 그냥 원칙 선언이고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바탕입니다. 진짜 그럼 대주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겠는데. 저런 의무 사항이 같이 따라오는 거라면 단순히 그냥 원론적으로 충실의무를 주주들한테도 해야지. 그래. 그럼 안 할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합병이라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계열 회사 간의 합병이 많았는데 조금 더 사실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절차적으로도 그냥 엑셀 돌려서 합병 비율이 결정되고 하는 게 좀 어쨌든 이게 선진화된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번에는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법을 저도 개정되는 것들 상법은 아니지만 많이 봐오면 넘어야 될 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당연히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다 걸쳐서 가는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설명 좀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주주충실의 의무가 법규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회사 합병할 때는 어떻게 했단 말이지? 라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일들이 비임 비재로 벌어졌다는 뜻인가? 네. 다 그런 일이 자본시장에 있었던 거고 미국인 경우는 판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계속 정립되었고 영국은 아예 법원이 심사합니다. 합병 비율을. 그래서 법원에서 공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합병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어떤 그런 이해충돌 상황을 자본거래 상황을 해결하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손쉽게 결정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배운 것 같네요. 기초 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대법원이 이 회사가 간신히 먹고 살만한 정도를 넘어선 거래물량을 몰아줬으며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저하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던 그 논리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목적성이 있는 판결이다. 다하시고 싶으니까 논리를 만든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인공 판사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게 피는 흘리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판결 같습니다. 저는 뭐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판매적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현저하게 불혼한 서적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징역 5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다 잡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찬성했을 겁니까? 그때는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피해보니까 반대죠? 여기서는 대기업이 피해보니까 찬성이고 아니 대기업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지 똑같은 논리로 보면 아닙니다. 대주주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법치가 하는 건데 법이 불비하면 법을 고쳐야지 법이 불비하다고 정의감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변사또가 다 맘대로 하는 남원골이랑 뭐가 달라요? 뭐 저는 법주지에 불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 지지합니다. 아 정말? 그거 봐. 하나 놓을게.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건 솔직히 저도 심정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맞아. 2%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니까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게 법이 그렇더라도 현저하게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냐는 건데 그 법은 대주주를 거쳐서 부당거래 행위가 있었을 때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법은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부당거래가 있었을 때 이게 부당거래는 아니냐는 걸 판단할 때 있는 거지 다른 거래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 논의 지금 논의거든요. 법이 법원이 법에 구멍이 있는 걸 명백하게 봤을 때 판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고쳐줘야 되느냐 얘도 당연히 논의가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라고 불리는데 사법적극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안 대표님이고 사법은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프로님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상황에서는 적극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한다? 저는 굉장히 기업을 사랑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반기업 대표, 반기업 안 대표. 자꾸 울어서 사랑하는 기업을. 저는 얼마나 기업을 사랑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준범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